오이지앤티 네 지금은 새벽 1시가 조금 넘었고요 두다는 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혼자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요 최근에 두다가 저한테 작은 장난을 하나 쳤었죠 그래서 제가 바보가 됐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고 제 인스타그램 개인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두다한테 프랭크로 복수를 해줘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프랭크로 복수를 하지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따가 친구들이랑 밤늦게 나가서 논다 온다고 말할 거예요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헐 없던 지새가 온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다이 한 번 반응을 보고 만약에 두다이 반응이 생각보다 관대하다 그러면 정신나간 소리를 좀 더 해볼 거예요 친구 일행 중에 여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밤늦게 클럽에도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보려고 해요 이현이가 카메라를 잘 찾아가지고 원래는 젤리 만나서 이리 와주세요 이리 와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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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너무 매콤해 여기로 가도 될 것 같다 여기로 가도 될 것 같다 여기로 가도 될 것 같다 무엇을 도와줄 것 같다 여기로 가도 될 것 같다 재영 아니 노출생인 남편은 이때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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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남편은 남편이 남편이 쟤 밖으로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제가 통과해 오케이 2분 후 아, 왜 어디 오세요? 왜 이래? 너, 내가 같이 가?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네 너무 무거워 아니,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와이프가 필요하다고 아니, 그냥 여기 댄스 여기 뮤직비디오 그리고 드립플레이스 아무것도 없네 아니, 내가 원하네 네? 이거 뭐지? 기회노! 기회노! 기회노는 그냥 수저가 없어버린다 진짜? 저거 제 최애 트레이닝 만약에 모자 놀으면 스트레스와 버트로로 가야겠다 만약에 모자 놀자 아 왜 maybe project club you can go too if you want to play and go together you can go okay 아이케? 뭐? 아깝깝 고이고 아깝사람 나야야, 왜? 아야말마야 치퍼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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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깽고룰래? 아니 우선도 고 고? 고고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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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기라 고고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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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캔 아이케 나이 캔 저이 클럽에 뭔데? 하 여공 그 이 rem 그런데 클럽에 뭔데? 으아아아 아휴 전화 방금 교수님 전화 안 한다 네번호 조수님한테 쓰지 않을거야 하지 않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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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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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거짓말 잘 못하고 싶어 멀키 있는 편 네, 여기 클럽 아,stars을 안아야겠어 그렇죠? 어? 야, 근데 이스라엘!